안성일 미엔터테인먼트사의 배상금 10배 더 내야 50-50 해체 위기 직면 지난 한주 연예계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로 스타들을 웃고 울게 했습니다. 미국 mtv vma를 빛낸 k-pop 스타들부터 연이어 선정성 논란이 불거진 화사까지 이번주 연예계도 온탕과 냉탕을 오갔습니다.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가 한주간 있었던 스타들의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k-pop 스타들이 미국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를 수놓았습니다. 12일 미국 뉴저지주 뉴워크 프루덴셜 센터에서 mtv vma가 개최됐습니다. mtv vma는 그래미 어워즈 빌보드 뮤직 어워즈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와 더불어 미국 4대 대중음악 시상식 중 하나로 꼽힌다. 이번 시상식에는 방탄소년단 전국을 비롯해 블랙핑크 세븐틴 스트레이 키즈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50-50 에스파 뉴진스 등 k-pop 아티스트 8팀이 노미네이트 됐습니다. 특히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와 스트레이 키즈는 퍼포머 라인업에 이름을 올려 처음으로 입성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뒤 50-50가 미국으로 공연을 간다는 소식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50-50가 100명의 댄서들과 함께 공연을 펼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LA 곳곳에 50-50 포스터가 걸려있습니다. 안성일은 미국 50-50 활동을 직접 총괄하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안성일은 앞서 50-50 멤버들의 어트랙트 탈퇴의 유인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해드린 소식에 따르면 50-50 는 어트랙트가 즉각 중단해 미국 공연 기회가 주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 트레거트 는 50-50의 모회사입니다. 따라서 50-50의 모든 활동은 반드시 어트랙트의 수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로써 50-50의 유일한 복귀 기회는 소멸됐습니다. 이로 인해 안성일은 미국 연예기획사에 계약해지 배상금을 10배 이상 지불하게 됐습니다. 50-50 역시 운영을 이어갈 수 없어 해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한편 50-50는 항소를 제기하며 어트랙트와의 소송 연장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신 소식이 있으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